안녕하세요. 세호 인커버레이션의 조형문 부장입니다. 여기 보시는 것은 웨이퍼 도금장치인데요. 간이적 실험용이라든지 불량해석용으로 해서 적은 용량의 도금액을 가지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. 대응 가능한 사이즈는 2인치 웨이퍼부터 12인치까지 대응 가능하고요. 실험용으로 각종 파라메타를 조정을 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것은 퍼들링이라는 것으로써 웨이퍼 표면의 유니포미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. 그 외에 버블링을 해서 카파더금에서 대류순환을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있고요. 캐소드와 에노드의 극간 거리도 자유롭게 조정을 하면서 원하는 유니포미티를 조정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.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것은 6인치 수조로써 약 13리터 정도의 액량을 가지고 있고 도금을 간이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. 보시면 프로그램 제어도 가능해서 노트 PC를 이용해서 각종 스텝도금이라든지 온도 컨트롤을 할 수 있고요. 여러가지 코멘트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